마트에 가면 망고도 있고 자 맛있는 망고입니다 당도가 과일 중에 제가 먹어보니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망고는 여성분들도 아주 좋아하죠 저희 와이프도 아주 좋아합니다 망고 오늘 망고가 크기가 제 손바닥보다 두 개 합친 건데 조금 크네요 망고는 후숙 과일이죠 검은 점이 반점이 조금 조금씩 생겼을 때 그때 드시고 말랑말랑 눌러서 살짝 말랑말랑 기운이 들면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가격은 오늘 열대의 맛 골드망고 한 팩에 8,000원 8,000원 8,000원씩 포도가 아직 나올 철이 안 돼서 크림슨 포도 스윗 포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크림슨 포도 오늘 한 팩에 550g 남았어요 550g 남아갖고 가격은 자 달콤한 크림슨 포도가 4,500원 4,500원 4,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굿 굿